제가 LA에 있을 때 성경을 많이 연구해서 신학박사가 된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꼭 보여줄 것이 있다고 하면서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LA에 뭐 그런 것이 있는 줄 몰랐는데 그분이 특별히 시간을 내서 저를 데리고 간 곳은 중세기 스페인에서 캐톨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어보겠다고 하는 개신교 신자들을 끌어다가 고문을 할 때 사용했던 고문 도구들을 진열해 놓은 이상한 곳이었습니다. 고문 도구라고 해서 지금부터 수백년 전 아닙니까? 고문 도구라고 해서 그 당시에 쓰던 도구들을 모방해서 만들어 놓은 대체품을 전시하는 줄 알았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대체품이 아니고 진품이에요. 실제로 고문을 하던 그 기구들을 전부 한 열 몇 가지를 전시를 하고 하나하나마다 설명을 다 붙여놨어요. 침침한 불빛이 비치는 그 전시실 안에 들어가서 고문 기구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그 옆에 기록된 설명서를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인간의 잔인함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사람이 뭔가 악마지? 더욱이 교회라는 이름을 내건 사람들이 이렇게 악해질 수 있다면 인간은 악마지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사타구니 사이로 톱을 넣어서 켜가지고 죽이는 큰 톱이 두 개인지 세 개인지 걸려있어요. 사람을 끌어다가 기계 속에 넣으면 국숟가락처럼 돼가지고 나오도록 만든 그 정말로 소름 끼치는 기계가 있어요. 사람을 일단 집어넣어가지고 자물통을 잠가버리면 양팔을 딱 벌리고 딱 서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놓고는 그대로 그자 고스란히 죽어서 나중에 뼉다기만 남도록 만드는 기구도 있었어요. 그러니 실제로 그 당시에 사용되던 기구니까 그것을 볼 때마다 막 피비린내가 나는 것 같아요. 그 성도들이 죽어가면서 비명을 지르는 그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얼마나 얼마나 끔찍한지 여러분 우리 다 옷을 입고 머리를 빗고 사람처럼 꾸며 나온 인간이죠. 참 인간이 아니에요. 악마예요 악마.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이런 고문들이 잔인하고 흉측하지만 사람을 십자가 털에다 눕혀놓고 손발에 철못을 박는 그것만큼 잔인할 수 있을까 톱으로 켜요 죽는 것도 톱으로 켜일 때 5분이든 10분이든 고통하다가 죽어버리겠죠. 의식 다 잃어버리겠죠. 그러나 십자가의 사람을 못으로 박는 것은 금방 죽나요. 서서히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모든 고통을 다 감수하면서 서서히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십자가의 이 형틀만큼 무서운 고민이 어디 있고 십자가의 죽음만큼 잔혹한 죽음이 어디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는 땅을 신성시하던 페르시아 사람들이 악한 죄수를 죽여서 땅을 더럽히는 것보다도 가급적이면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는 높이 땅에서 들어가지고 죽여야 된다 해가지고 십자가를 고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다가 사람을 못을 박아 죽인 다음에 그대로 갖다 내버려 두면 시체를 독수리가 와서 뜯어먹고 짐승들이 와서 뜯어먹도록 했다고 해요. 이런 잔인한 형벌이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것이 나중에 로마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십자가만큼 무서운 것이 없어요. 아무튼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소름끼치는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 가장 잔인한 죽음 이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18절에 보면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이랬습니다. 못 박았어요? 거기에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못 박았어요. 그 이상 설명 필요 없어요. 성경은 강렬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강렬한 말씀만에 들어있는 인간의 잔혹함 고통 처참한 것 말을 다할 수가 없죠. 하필이면 왜 꼭 그렇게 가장 잔혹한 죽음을 당해야 했을까? 죽는 것도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필이면 가장 잔인한 죽음을 주님이 죽으셔야 할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만약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았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시다 하는 결론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갈라디아 3장 13절 보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지 아니할 수 없었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저주를 받았다 하는 말 잘 기억하세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송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대신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다면 저주받은 자의 죽음이 뭐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구약의 원칙이요. 구약에서는 저주받은 자의 죽음은 나무에 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율법의 모든 저주를 한 몸에 다 짊어지셔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어기시고 저주받은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저주받은 자를 처용하는 길은 나무에 다는 길밖에 없어요. 그것이 십자가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대제사장들과 빌라도를 특별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대제사장들이나 빌라도가 약간의 양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조금이라도 합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최소한의 공정함을 고려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을 그와 같이 혹독하고 소름끼치는 십자가형에 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재판이라는 것은 어느정도 공정성을 기하게 됩니다. 재판은 어느정도 합법성이 있어야 됩니다. 더욱이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사용을 선도하는 재판일수록 공정해야 되고 합법적이어야 되고 상식이 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일 제목이 확실하게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받았던 재판에는 이와 같은 상식적인 요건들이 하나도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들을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왜 죽여야 하는가의 구시를 찾느라고 밤새도록 법석을 떨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 천하에 어디 있어요?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잡아와서 재판하는 게 정상이지. 사람을 끌어다 놓고 어떻게 죽일 것이냐를 놓고 왜 죽일 것이냐를 놓고 자기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밤새도록 법석을 뜨는 재판이라는 게 천하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예수님의 제목은 18장 30절에 나오는 한마디요. 행악자 행악자 저는 행악자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국어사전에는 어떻게 해석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세상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이요. 예수님에게 너무나 어울리지 아니하는 단어 행악자 예수님에게 어울립니까? 예수님에게 어울려요? 대제사장들이 한치의 양심이라도 있었다면 한치의 상식이라도 가지고 있는 인간이었다면 이런 제목을 예수님에게 달아주고 십자가에 처형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법정을 네 번이나 들락거리면서 마지막까지 반복한 말이 하나 있어요. 나는 예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랬다면 석방해야죠. 그러나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입으로는 떠들면서 예수를 채찍질했고 예수를 가시관 씌우고 홍포입에서 희롱하게 했고 나중에는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하면서 십자가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을 집행한다고 하는 인간치고 가장 비열한 인간 가장 비양심적인 인간 가장 비겁한 인간 이 사람이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가 조금이라도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이 절대 십자가에 처형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 대제사장과 빌라도에게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선한 데가 조금 없습니다. 조금도 없어요. 양심적인 데가 너무 없어요. 상식이 안 통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누굽니까? 빌라도가 누굽니까? 우리는 그들에게서 우리 자신을 봅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당시에 우리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조양이 있는 것처럼 꿈이고 사람들에게 양심적인 것처럼 우리는 행동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지만 사실 우리의 깊은 곳을 내려다보면 얼마든지 악마가 될 수 있는 소질을 가진 선한 데가 하나도 없는 악의 화신으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죄인이죠. 우리의 이와 같은 숨은 모습 본질적인 모습을 우리는 빌라도에게서 발견하고 대제사장에게서 발견합니다. 그러기에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면 안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선한 데가 있었으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어요. 십자가형이 확정되자 네 명이 한조가 된 로마 군인이 예수를 인계받았습니다. 이 네 명의 로마 군인은 예수를 골고다까지 호송하고 거기에서 형탈에다가 예수를 못박아서 사형집행하는 책임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 팁은 못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생각하면 초용되는 사람의 옷을 벗겨가지고 나눈다는 게 정말 웃음거리도 안됩니다만 그 당시로서는 대량생산이 불가능했던 모두가 수공업에 의해서 옷을 만들었던 당시에는 이 옷이라는 것이 엄청난 개인의 재산입니다. 한 벌 가지면 평생을 살아야 할 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고대사 전쟁 기록을 봅니까 구의하기도 있죠. 양팬이 서로 붙어가지고 싸워서 어느 한쪽이 이기고 어느 한쪽이 집니다. 그러면 이긴 쪽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전사된 전사당한 사람들의 옷 벗기는 거예요. 가서 옷을 전부 발가벗겨요. 전부 발가벗겨서 그걸 전리품으로 들고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피가 묻었던지 창으로 구멍이 났던지 상관없어요. 옷 벗겨가지고 가는 거예요. 유대인의 남성들은 정장을 할 때 한 다섯 가지 정도를 구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머리에서는 터번에다가 신발에다가 그 다음에 속옷 하나 그리고 외투 하나 그리고는 허리띠입니다. 이 네 사람의 군인이 예수를 처형하고 나서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이제는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마 외투 같은 좀 중요한 옷은 계급이 제일 높은 사람이 차지했겠죠. 그리고 계급 따라서 아마 신발 같은 것은 제일 계급이 낮은 사람에게 돌아가실지 모릅니다. 서로가 한 가지씩 나누고 보니 하나가 남았어요. 그게 속옷입니다. 무릎까지 그리고 팔꿈치까지 오는 통으로 짠 옷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요즘의 네이하고는 아예 거리가 멀죠. 그러나 그 당시로서는 네이입니다. 이것을 네 조각으로 나누어서 네 조각으로 나누면 걸레로도 쓸 수가 없을 만큼 되니까 서로가 제 일을 해서 이거 나누지 말고 누군가가 하나 갖자. 그래가지고 우리 성경에 보면 제비를 뽑았죠. 그러나 내가 제비라고 생각이 안 돼요. 그 번역이 그렇게 된 것이지. 동전 던지기 한 것 같아요. 동전 던지기 누구에게 걸리나 이 일을 로마 군인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크리스토가 지금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이제 못 박힌지가 10분 20분도 안 됐기 때문에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겠어요. 신음하고 계시고 핏방울이 툭툭 떨어지고 십자가의 기둥에는 핏물이 흘러내리는 그 바로 현장 발치에 로마 군인넷이 옷을 넣고 이것 내 것 저것 내 것 그리고는 동전 던지고 제비 뽑아가지고 예수님 옷을 나누고 있어요. 물론 다윗선 10편 22편 1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될 때에 십자가 아래는 이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지만 너무너무 기가 박힌 이야기요. 마치 무엇과 같아요. 쌍둥이를 힘들게 낳다가 병을 얻은 어머니가 한 2, 3년 죽을 힘을 다해서 이 아이들을 키웠는데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방에 그 어머니 죽어가고 있는 어머니 곁에 가자 하나를 놓고는 쌍둥이 둘이 서로 먹겠다고 싸우는 것 하고 비슷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처참한 죽음을 당하고 있는 그 피가 툭툭 떨어지는 그 현장에서 옷까지 하나라도 더 차지하려고 눈에 풀을 쓰고 신경을 곤두세우는 4명의 로마 군인들 너무나 그 모습이 불쌍하니까 십자가에 못박히시던 주님이 그 모습을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요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미니 로마 군인들의 마음에는 칠흑같은 무지의 어두움이 덮고 있었습니다. 몰라요.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왜 죽었는지도 무관심이에요. 상관하지 않아요. 저주스러운 무관심이 그들의 마음을 온통 감싸고 있었습니다. 오직 남아있는 것은 물욕이요. 다른 사람보다도 하나라도 더 얻는 것이요. 다른 사람보다도 한 발이라도 더 앞서는 것이요. 무언가 내가 더 잘 사는 것 이거 외에는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로마 군인에게서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던 당시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몰랐을 때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슈호도 긍정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그 당시 우리의 관심사 무엇입니까? 하나라도 더 소유하는 것이고 남보다도 조금이라도 앞서는 것이고 잘 사는 것이고 그랬잖아요. 십자가가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로마 군인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을 봅니다. 이렇게 소망이 없을 만큼 악했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여러 시간을 고통하시다가 드디어 한마디 자기의 고통을 외쳤습니다. 외친다기보다는 아마 들릴까 말까 한 소리로 한마디 하신 것 같아요. 내가 목마르다. 10편 69편 21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총칭해서 상징적으로 어떤 면에는 그 고통의 전부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목마르다는 말로 표현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손바닥이 아프다. 지가 내린다. 숨이 아프다. 열이 난다. 이런 소리 한마디 안 했어요. 그 모든 고통을 집약해서 한마디 말했어요. 목마르다. 목이 타때 타들어갈 때 고통은 흔히들 죽음의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당해보지 않아서 목이 마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전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다위선 예수님의 이 고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럭 조각 같고 내 혀가 이 틀에 붙었나이다. 내 혀가 이 틀에 붙었나이다. 무슨 뜻이에요? 내 혀가 이 틀에 붙었나이다. 목말라 타들어가는 사람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리기 위한 광야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주 이 갈증의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체험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랄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번씩 당하는 이 갈증의 고통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위기사태가 그들에게 엄습했는가를 성경을 통해 자주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급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이적을 보았습니다. 불기둥이 밤낮없이 자기들의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괴가 그들 중에 있습니다. 막대기를 가지고 어떤 이적기사로도 행할 수 있는 위한 지도자 모세가 그들의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없어가지고 목이 타들어가고 혀가 입천장에 드러붙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기적도 소용이 없고 하나님의 불기둥도 소용이 없고 과거의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이적기사를 행했다는 모든 이야기도 소용이 없었어요. 다 소용없었어요. 그들을 진정시킬 만한 어떤 것도 없었어요. 나중에는 그 나라의 기조적인 기조의 틀을 뒤집어 풀 만큼 모세의 리더십을 완전히 뒤집어 풀 만큼 그들은 엉뚱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목마르다는 것이 무서운 고통인가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합니다. 이 고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기자매 여러분 주님이 평생에 당하신 고통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고통을 통틀어 모아서 당한 그 고통 그것은 그가 우리의 고통을 친히 체험하신 하나의 과정이었고 세상을 살면서 이런 고통 저런 고통을 당하는 우리들과 같이 되시려고 그가 친히 맛보신 것이요. 우리가 지옥에서 영원토록 당해야 될 고통을 그는 그 자리에서 대신 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오늘도 이 땅 위에 살면서 고통당하는 자를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가 알죠. 마음의 어떤 고통이 끼어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때는 마치 날카로운 칼끝으로 우리의 피부를 건드리는 우리의 쇠살을 건드리는 것 같은 무서운 진통이 있는 거 우리가 압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육체에 감당할 수 없는 통증이 오는 것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가 우리네처럼 주여 나의 고통 아시죠 나의 고통 아시죠 주님이 맛보셨으니까 내 고통 아시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이 가끔 가끔 일어납니다. 왜 당하셨기 때문에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고통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끔 주십니다. 성 프란시스가 자기 고향에 있을 때 자기 집에 하인이 날마다 물길러 가서 물을 기러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밭을 지나서 모퉁이에 있는 우물로 가가지고 물을 기러오는데 그 하인은 물을 기를 때마다 그렇게 깊지 아니한 우물에 큰 물통을 줄에 메워가지고 내려서는 물을 가뜩히 담아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리는데 끌어올릴 때마다 조그마한 나무토막을 그 물통 안에 던져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프란시스가 그거 참 신기하다고 한 번은 물었습니다. 왜 물을 기러올릴 때마다 물통 속에 나무조각을 집어넣어 끌어올리냐 저도 저도 과거에 어릴 때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하인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물을 포올릴 때 나무조각을 물통 안에 넣으면 물이 요동하는 것을 많이 막을 수 있고 또 그 물이 밖으로 막 흘러 넘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나무토막을 넣으면 가능한 많은 물을 기러올리는 것입니다. 나무토막을 안 넣으면 물이 제 마음대로 출렁거려가지고 나중에 기러올리다 보면 반통밖에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과거에 그래봤어요. 하인의 설명을 들은 프란시스는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자기 친구에게 이런 비슷한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 마음의 물통을 가지고 있는가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마음 고통으로 심하게 요동하는 마음 절망으로 부서지는 마음 이것은 마치 심하게 흔들리고 출렁거리는 물통과 같은데 거기에 십자가라는 막대기를 던져라 십자가를 던져라 무슨 뜻이에요? 마음이 공포로 짓눌릴 때 흔들릴 때 요동할 때 십자가를 붙들라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대라 그 말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라 그럽니다. 왜? 그 십자가의 주님은 목마름의 고통을 맛보신 분이기에 우리가 그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고통을 함께 져주십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지 약 여섯 시간이 지나갈 무렵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는 짧은 한마디를 외치시고는 숨을 거두었다고 했습니다. 마테나 마가는 크게 소리 지르시고 운명하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그 크게 소리 지른 내용이 뭔지를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요한은 크게 소리 지른 내용이 바로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똑똑히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요한이 그렇게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보면 알죠. 다른 제자들은 다 겁이 나가지고 멀찌간히 군중 속에 숨어가지고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을지 모르는데 요한은 대담하게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주님 바로 요한나와 다 함께 핏방울이 툭툭 떨어지고 시름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귀에 들어오는 그 가까운 거리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주님이 힘을 모아서 마지막 호흡을 가다듬어서 소리를 지르시면서 달려왔다 하는 그 말씀 들었다고 말해요. 소리를 질렀다고 해서 옆에 주변 사람들이 놀랄 만큼 소리 질렀겠어요? 6, 7시간 동안 진액이 빠져들어 고통과 함께 싸우신 주님 완전히 초죽음이 되어있는데 소리를 지르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힘을 다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신 그 말씀은 굉장히 힘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요한이 들었어요. 다 이루었답니다. 한마디의 말이 모든 진리를 대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간결한 문장 하나가 어떤 사상을 전부 함축할 때가 자주 있어요. 이런 말들은 굉장한 힘을 가집니다. 사람을 움직입니다. 역사를 흔들어 놓습니다. 루터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야마 살리라. 물론 성경에 있는 구절입니다마는 그가 그 말씀 한마디를 가지고 기치를 높이들자 중세계의 그 어두운 암흑이 물러가기 시작한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링컨 국민의 의안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와는 유명한 민주주의의 정의를 그 한마디에 담아 외쳤을 때 북아메리카에 여러가지 혼란 상황이 하나하나 수습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힘이 있어요. 한때 우리 박정희 대통령은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참 어떻게 보면 어린이의 노래 같은 가사 짧은 구절이죠. 그러나 그 무서운 말이었어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그 말 속에 그분의 통치이념이 들어있었고 가난에 찌들린 이 나라를 첨도 어떻게 하면 잘 살아 열강 열강 앞에 내로라 하고 좀 얼굴 쳐들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까 하는 그의 완전한 하나의 집념 통치처라 그의 어떤 한이 그 말 속 말 안에 들어있어요. 잘 살아보세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사랑의 교회 들어오시면 자주 듣는 말 평신도를 깨운다. 그거 참 별거 아니다. 깨우나 보다.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거 참 무서운 말이요. 왜냐하면 이 교회에 몸을 담고 오래 지나다 보면 평신도를 깨운다는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인가 자꾸 느끼게 돼요. 그 안에 오카는 목사라는 사람의 목해 철학이 들어있어요. 사랑의 교회가 어디를 가며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 교회인가가 그 말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교회의 성격과 특징이 무엇인가 그 말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다 이루었다. 우리말로는 다 이루었다. 두 마디죠. 그러나 헬라우 본문은 한 단어예요.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한마디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러나 짧은 그 한마디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있어. 그 높이도 그 깊이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면에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로까지의 모든 내용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지도 몰라요.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죽어가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꽥 소리 지르는 것처럼 들렸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승리의 외침이었습니다. 나는 이겼노라 나는 해내노라 해내노라 드디어 나는 완주해노라 주님에게는 승리의 노래 승리의 승리의 외침 여러분 아시잖아요 십자가의 길에 발을 들여놓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알고는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무서운 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내딛기 시작하자 예루살렘을 향하는 예수님 앞에 제일 먼저 가로막은 사람들이 제자들이요. 가지 마십시오. 안됩니다. 안됩니다. 심지어는 마기도 예수님께서 거기를 가지 못하도록 시험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순간까지 핏담을 쏟으면서 고민하셨습니다. 그만큼 가기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가는 것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주님은 드디어 그 길을 향해서 발을 옮겨놓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이제는 여러 시간 고생하시다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다 되었다는 것을 그가 본능적으로 느낄 때 그의 마음에 놀라운 기쁨이 솟구쳤을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다 해냈구나. 드디어 해냈구나. 드디어 이루었구나. 그러니까 그 외침 속에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예수님에게는 분명합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냐.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몇 시간 전에도 자기 마음의 기쁨이 있다고 제자들에게 고백했습니다.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니 십자가 처형을 앞에 놓은 사람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기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야. 자만이하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쁨이 마음에 있었는데 이제 십자가의 고통이 그의 막바지에 이를 때쯤 이제는 자기가 그렇게 피울려 죽음으로 전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죄인들이 받을 수 있는 은총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을 때 그 마음에는 기쁨이 솟았어요. 그러므로 다 이루었다. 거기에는 예수 크리스도만이 하는 기쁨의 샘이 솟았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 속에는 구약에 예언한 모든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다 이루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말이요. 다 이루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는 데 성공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여러분 잘 아시죠? 한 번에 오고 올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주님이 가르쳐주었어요.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또 그 기록을 읽을 때 참 이해할 수 없는 것 있어요. 어떻게 6, 7시간 그런 말로 다 필살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비명 한 마디 안 질렀을까? 무엇이 그로하여금 비명을 지르지 못하도록 꽉 붙들고 있었을까? 어떻게 6, 7시간 동안 그처럼 죽음의 죽음을 거듭하는 고통을 당하면서 돌아버리지 않고 제정신을 가지고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장시간 동안 몸이 부스러져 내리는 고뇌를 당하면서 까무러지지 않고 견딜 수 있었을까?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필리핀에 있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난을 한번 체험해보겠다고 자기 손에 못을 박았다죠? 발에는 박지 않아서 양손에만 못을 박았는데 까무러져 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정신 떠락떠락 차리고 비명한 마디 짙지 아니하고 모든 고통을 안으로 흡수하면서 홀로 금어든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렇게 그 고통을 감수하게 만든 원인이 뭘까? 사랑이었어요. 사랑은 강합니다. 사랑은 강합니다. 사랑 없는 사람은 고통할 때 비명 지를 수 있지만 사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은 비명 안 지릅니다. 사랑 없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까무러질 수 있지만 사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은 까무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게 한 것은 철못이 아니고 사랑이었다. 철못이 아니요? 사랑이요. 이 사랑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십자가를 통해 성공하신 거요. 그러므로 다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랑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이 나를 향해서 포포스와 같이 쏟아져 내리도록 하신 그 놀라운 죽음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아 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구나. 이 죄인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었구나. 이 사랑 때문에 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의인이 되게 되었구나. 그 생각할 때 숨이 끊어지는 마당에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솟았어요. 다 이루었다. 이 기쁨에 가득한 승리의 외침 때문에 우리 모두는 엄청난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교하겠습니까? 아무도.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아무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누가 장차 기다리는 저 영광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자 있습니까? 아무도. 누가 우리의 입에서 그리스도의 찬송을 앗아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왜?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외침 속에 하늘에 있는 모든 축복과 특권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십자가를 다시 보세요.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가까이 나갈수록 다 이루었다고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이 더 자주 들릴 것입니다. 그 힘찬 주의 외침 소리를 들을 때 그 외침 속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외침 속에 우리의 환상이 있습니다. 그 외침 속에 넘어지는 자 같으나 이어서는 힘이 있습니다. 그 외침 속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의 긍지와 만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삽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이 세상을 다른 사람과 달리 쳐다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이나 고통이나 시험도 다른 시각을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이지만 어두운 자녀답게 살지 않으려고 하는 고집과 나름대로의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고 하는 주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면서 시작하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하루를 마치세요. 거기에 우리의 능력과 소망과 꿈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다같이 기도하십시다. 영광 중에 계시는 주님 한때 십자가에서 우리가 상상도 못하고 표현도 할 수 없고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할 만한 무서운 고통과 저주를 당하셨지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구원과 축복을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이제 무언가를 시작하는 분이 아닙니다. 다 이루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그 속에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외침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거룩한 구원이 완성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외침 속에 하늘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의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에게 다 이루었다고 외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외침 속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꿈과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출발하는 아름다운 은총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십자가의 나를 사랑하사 죽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기에 귀한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비록 작은 예물이지만 정성을 담았습니다. 나의 사랑을 담아드립니다. 나의 정성과 마음을 담아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 받으시고 떠리는 손길마다 복을 주시고 그 마음에 남몰래 갖고 있는 소원과 기도를 들으시고 이 노래의 생애가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풍성하게 하시고 능력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